우윤윤 우윤윤 더킷이요 음... 첫 번째는 서울에서 하는 9월 달에 하는 더킷이 성앙리에 잘 모든 배우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성앙리에 잘 맞히는 것 그리고 하나는 첫 번째는 건강검진받는 거 버킷리스트라고 하기엔 좀 그런 거 아무튼 시간 내서 건강검진을 받는 게 두 번째 버킷리스트고요 세 번째는 나이 안 먹는 거 한 살 이대로 멈췄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올해 남은 공연 그냥 잘 맞췄으면 좋겠는 거 그게 세 번째 버킷리스트입니다 뮤지컬 마이 버킷리스트 웰컴 대학로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예스24 스테이지 2관에서 공연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강구와 혜기의 아름다운 이야기 모셔서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